구름 진짜 예쁘다 고양이 저기 뛰어간다 딸기 한입 해 지름길 안내해 주나봐 저기잖아 저기 가도 돼 갈도 될거야 저기잖아 우리 지금 제주도 왔다 오 왔어 여기 뭐야 산속에 이쁜데 여기 뭐야 이런더가 있어 이쁘다 이쁘다 나는 아보카도 새우버거 나는 아보카도 새우버거 우리 감자튀김 세트 어 나 새우가 좋아하는거 나 새우 좋아해 와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많은데 하필 딱 자리를 잘 잡은거야 정중앙에 chainsaw 통 cap 나 새우 좋아해 와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많은데 하필 딱 자리를 잘 잡은거야 정중앙에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조심해. 그거 왜 건강한 햄버거 맛이지? 엄청 건강해 보여. 완전 건강한 햄버거 맛이야. 최대한 여기에서 있으려고 버텼는데 먹었대.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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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대. 진짜 바다는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아. 그니까. 지금 해안도로 따라서 쭉 가요. 그니까. 이뻐? 나 지금 알았는데? 다 먹었대. 다 먹었대. 다 먹었대. 참 coke, 다 먹었대. 안 wheren 자고. 이곳을 확인을 시켜드립니다, 이런식으로 만나서 반가워요 새삼스럽게래 뭐를? 바뀐건가? 다 바뀌었네 완전 밀폐 완전 밀폐 진짜 미쳤다 미쳤다 너무 미쳤다 저 사람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엄청난 호흡이다 엄청난 소비를 하고 갑니다 헤이 오자 오자 그럼 또 만나요 카페가 예쁘네 안녕 그러면 연락이 안 되겠네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부스는 자기가 못해 대박이죠 자기는 원래 딴 거 먹고 싶었는데 언니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얼굴에서 하나 해주고 싶어요 뭐야 칼이 잘 안치네 저게 뭔데 왜 이뻐? 진짜 저게 뭔데 왜 이뻐? 진짜 저게 뭔데? 안녕 날씨 와 색깔 너무 예쁘다 나 대금 먹을 일정지? 그러니까 끝내준다 5시에도 일해? 5시에도 일정도? 와 너무 알아빨다 저 때문에 연장한 거예요? 아프다 고 용맹한 고양이야 아 아. eld. 아, 그런가요? 아 구멍 아 새끼별까라 빠졌어 구멍 아 채値 금방 구경 Oh 고맙습니다 이거 왜 이래? 달달달달달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전통밥을 간다고 합니다. 오늘 새벽에 담아남을 학교에 공장해야 합니다! 오늘은 친구를 공장합니다! 갈수록 공장합니다!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! 일본에 한 번씩 공장하고 있는 곳을 찾습니다! 이게 한국의 동영상도에 의해가 됩니다! 한국에 있는 한국의 동영상도에 의해가 있습니다! 한국의 동영상도에 의해가 나왔습니다! 한국의 동영상도에 의해가 한 번 더 있습니다! 한국의 동영상도에 의해가 있습니다! 오카 마늘에 0.5g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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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.. 오빠 손 예쁘다. 오빠 손 예쁘다. 오빠 손 예쁘다. 이거를 받아야겠네. 아 인성 판정? 어, PCR 음성 이거를 받아야겠네. 엄청 해맑게 썩으셔가지고 뭐지? 하나씩 봤죠. 진짜요? 킹크랩 사진 보고 싶다라고 처음이야. 킹크랩 킹크랩 떡볶이랑 튀김이랑 오, 맛있겠다. 오, 맛있겠다. 매주 일요일 오후